데이터베이스 함수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앞에 이렇게 d 가 붙어요 d 가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m 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합입니다 average 평균이고 카운트 숫자의 개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d a 는 올이잖아요 데이터의 개수 그 다음에 맥스 최대 값 민 채소 값 똑같아요 다만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d 가 붙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 암수는 맨 앞에 범위가 와요 똑같습니다 범위가 오는 거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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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뜻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열번호가 와요 열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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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다 열번호가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지막에 조건이 와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d 암수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암수는 이렇게 조건이 온다 라는 거고 볼까요 그래서 d sum 그러면은 이 조건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데이터들의 뭘 구한다 sum 합결 구한다 범위에서 이 열번호에 해당되는 합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들의 평균을 구한다 이 열번호의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중에서 얘는 조심하실게 정말 조심하실게 숫자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의 개수를 구한다 이 열번호에서 그럼 결론적으로요 이 숫자의 개수를 구할 이 열번호 이 필드는요 그렇죠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엔 카운트에 이 데이터들의 개수를 구한다 이 열 필드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열번호 범위에서 열번호에 해당되는 최대값 맥스 그 다음에 최소값 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부서명 직책 연금이 입력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직책은 과장 연금은 16만원 이상 그거나 같다 그 다음에 성명 과경일 직책 대리 뭐 이런식으로 이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과장 연금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이게 결과고 여기가 이제 사용한 수식인데 과장 연금의 합 합은 뭐예요 썸이잖아요 그러니까 D섬 D섬 됐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7 A1에서 D7 여기잖아요 A1에서 D7 그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1 D1은 뭐예요 열 D1은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이잖아요 그런데 D1 D1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연금이 필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도 4라고 표현했잖아요 4열 지금 여기 4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D1이나 4나 또는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줘도 다 똑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 똑같다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다시 가겠습니다 는 썸 합을 구하라 D섬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A1에서 D7는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D7 D1 여기서 여기에서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 놓고 조건은 A9에서 A10 A9에서 A10 뭐예요 직책이 과장인 이렇게요 아까 여기 과장의 연금의 합 그랬으니까 요렇게 D섬 A1 콜론 D7 세미콜론 D7 그 다음에 콤마 D1 콤마 A9에서 콜론 A10 이렇게 주게 되면 과장연금의 합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또 갈까요 요번에는 D에버리지 과장연금의 평균이에요 그럼 아까 합 대신에 썸 대신에 에버리지만 넣어주면 되죠 나머지는 똑같다 그 대신 D의 원을 4열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는 연금이 16만원 이상이 인원수예요 인원수 인원수는 뭘 갖고 구해요 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D카운트 D카운트 그 다음에 A1에서 D7 데이터베이스 범위 주고 요번에는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조심하시겠죠 인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인원수 인원수인데 문제는 연금이 16만원 이상 이 조건이니까 B9에서 B10 어디예요 B9에서 B10 연금이 16만원 이상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인원수를 구하는 건데 카운트인데 카운트는 뭘 해야 된다 숫자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연금필드에 가보면 여기가 숫자네요 맞네요 그겁니다 그래서 16만원 이상인 인원수 2명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직책의 총원 총원이니까 이제 D카운트 A5를 쓰는 거죠 과장이니까 요걸 써야 됐네요 그래서 A1에서 DH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C의 원은 뭐예요 C의 원 직책 직책 그죠 여기서 과장직책이니까 과장이 1명 2명 3명 그 다음에 A9에서 A10 A9에서 A10 조건범위 직책이 과장 직책이 과장 그래놓고 카운트 하는 것은 C의 원에서 카운트 하는 거죠 직책이 과장의 경우 하나 둘 세 명이네요 그래서 3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과장 중에서 최고 연금액 최고는 뭐야 맥스잖아요 D맥스 해 주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주고 그 다음에 최고 연금 연금액은 뒤에 원 여기 뒤에 원 4라고 해도 되고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과장이니까 A9에서 A10 계속 여기만 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D맥스 제일 높은 값을 구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장 중에서 최저연금 최저연금은 D민 그죠 범위 주고 데이터베이스 D의 원 연금이니까 D의 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범위 A9에서 A10 직책이 과장 이렇게 되면 민 가장 적은 연금이니까 14만 원이 구해진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D함수예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김 순서비 순+, 순서비